창세기 23장 사라는 백년하고도 스물일곱 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해수이다. 그는 가난한 땅 기랫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글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낙은해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구를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기는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기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물의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꽃,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곳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라를 가난 땅 마물의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